오우! 방금 구독한! 네네, 말씀하십쇼. 제이라! 그 상대는 우사! 명예롭게 싸우리라. 부안이 없는 때까지. 근데 사실 얼빵이 더 세긴 해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 상대는 우사! 딴따라 딴 딴 딴. 자, 원래 오늘 제가 10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넘어서 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입꼬 담을게요. 반갑네. 반갑네. 종말이 다가옵니다. 타오리사는 30장째 있으면 30장째까지 기다려야 돼요. 좀 그런 게 있죠. 30장째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. 나 이거. 과연 상대방은 병력 소집을 쓸 용기가 있을 것인가. 병력 소집으로 두 방을 때려야 돼요. 50%야. 근데 못 때리면 병력 소집이 날아가. 없어. 자, 잘 끊었죠? 효과적으로. 오. 비밀이 두 개. 무한 연구덱을 운영 덱이면은 타오리사는 들고 가는 게 좋고요. 어그로드기면은 어뢰종말이 그 다음에 과학자 들고 가는 게 좋아요. 상대지 멘탈 나간 것 같아요. 인물을 내려주십시오. 이 멘탈, 이 멘탈. 영탈, 이 멘탈. 이 멘탈. 이 멘탈. 엎드려. 엎드려. 앙가품이 어디에 들어갈까요? 범죄심인가? 내가 보여주겠... 모두에게 전경을 하겠다... 자, 경쟁심. 사실 이제 무한연구득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경우. 그러니까 과학자를 하나 내고 하수인이 하나 나와 있을 때 상대가 이걸 잡고 이걸 잡아서 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좀... 어이구. 신지. 일단 이걸로 들어오 먼저 볼까. 아홉 장. 수습생.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누구누구냐고 타이밍인데 상대가 참외를 쓰면 참외를 쓰면 얼의 종말기가 망해요. 근데 보통은 안쓰긴 하는데 요즘 다시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. 상대가 참외를 쓸까 말까. 원래 보통은 지금 6턴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템포 잡으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이거 조금만 욕심을 부려봅시다. 지금 있잖아. 아홉 장이잖아요. 그러면은 열 장 드로하고 동전 얼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갑시다. 조금 욕심을 부여볼게요. 유한탄은. 여기서 여기 누구누구 나오면 그때 얼의 종말이로 다 싸잡아먹는. 요건 욕심이긴 한데 상대가 참외를 쓰는지 안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니까 그게 추세가 옛날에 안쓰다가 다시 쓰는 걸로 바뀌긴 했는데 아 경쟁이심 빠졌어요 안쓰 안쓰. 이러면 개이득이죠. 상대방이 경쟁이심 빠졌기 때문에 앙가품이나 그 엎드려. 고개한 희생같은 경우에는 두장씩 쓰지만 웬만한건 다 한장씩 쓰거든요. 세개가 발려있으면 경쟁심 하나 빼면은 참외가 없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겠죠. 자 얼의 종말이 차가운다. 좋습니다. 요거 누구누구. 자 병났구나. 할 필요 없겠지 않았나? 안할 필요 없겠지. 나 볼게. 자 안갚음. 자 이거는 잠시만요. 하나 둘. 어쩌죠. 어떻게 한다. 요렇게 해볼게요. 안토니온을 깡으로 내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불기능으로 먼저 쓸고 그 다음은 수습생 수습생 내고 매니브 해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 상대가 신성화가 없으면 게임 터지게끔 좀 만들어봅시다. 거기다가 왜냐면은 복제를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매딕을 해서 실수를 그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패를 해도 상대가 신성화가 있어서 실패를 해도 어차피 복제 때문에 다시 두마리가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한 번도 할 수 있어.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.. 뭐 때문이냐면 파워리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거죠. 이 친구는 지금 이미 말렸어요. 왕축. 해 funeral다. arette. утствiş은 잇따. 배 속이 기사님. 레고민. 기다려봐 그럼 맞다. 멍금. 점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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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mps. 점심. 점심. 자. 아아아아아아아아 됐어 자 준비 완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신성을 맞아도 타오리산 나오면 바로 무한용구가 되겠네 신봉아 쪼끔 아쉽네요 시끄럽다 맛있 weekend 흐흐흐 순시땡 Alf ым 아리 아 이거 그냥 좀 정리하다 순시땡은 떨어지? 아니면 안토니 복지? 잠깐만 지금 몇 점이야 아기생더서 어이 맥우밍이 백점 고마워 키워줄게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단은 끝나고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어 뭐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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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잠깐만 어어? 어어? 아 이러면 몰라요? 이러면 몰라요? 잠깐만 타오리다가 빨리 나와야돼 이러면 응겨? 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 살살합시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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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이랬기 때문에 알랭이 있는거죠 잠깐만 아 이거 아 진짜 야 야 타오야 타오야 안나오냐 조금만 써야겠는데 수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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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사가 빠졌으니까 그 다음 턴에 수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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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보라복지 갑시다 그 다음 턴에 이곳에서 수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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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지옥 아유 수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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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양 아 땀이 아프다 입꼭 담을게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아 잠깐만 아잇 생소 아 빔이지 못봤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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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밥아 아니파구만 그댈 치고 있는 에도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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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으면 됩니다. 아 방금 순서 개안습했다. 왜냐면은 디미직 있어가지고 간다 간다 횡홍 횡행홍 횡홍 횡홍 횡행홍 횡홍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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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념을 받아라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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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직구 2번 스트라이크 3번 스트라이크 4번 스트라이크 5번 스트라이크 6번 수습생 알렉 알렉 바울이 아 하하 하하 하하